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언뜻 보기엔 그럴싸한데 곱씹을수록 뭔가 꼬롬한 그런 신호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아니 지들 전세자금을 1억이나 보태줬는데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쌩가는 올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올케 부모님은 얼마를 보태줬어? 왜 그런걸 물어요? 그건 비밀이라고요. 원지 전세금 1억은 해준게 아무것도 없는 시부모입니까? 일단 글을 쓰는 저는 시누이고 시누이가 여기다 글 쓰면 욕 많이 먹을거라는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저희 올케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되요. 거기다 무조건 이런 올케의 말만 듣는 제 동생까지 함께 이것들이 세트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게 너무 기분이 더럽고 속상했어요. 그러니 부디 색안경 없이 똑바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 5년 전 저희 동생이랑 올케가 결혼을 할 때 전세금 1억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1억이라는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달라요. 이 돈이요. 저희 부모님 당신들 노후자금 중 일부를 끌어 땡겨가지고 해주신거라고요. 목숨같은 돈이죠. 솔직히 이거 저랑 언니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해주는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거라면 동생이랑 올케에게 부모님의 노후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일일까요? 올케한테 있어 돈 1억은 정말 별것도 아닌걸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제는 저희 부모님들 올케한테 해준게 아예 없는 그런 시부모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올케와 동생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준게 없는 부모라니. 아니 그러면 낳아주고 키워준건 도대체 뭔가요? 안그래요? 5년전에 시부모가 1억밖에 못해줘가지고 집을 못샀고 전세에 들어간거, 그래가지고 이제야 겨우 집을 산거, 그 모든게 저희 부모님 탓이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겁니다. 당시 저희 동생이 모은 돈, 그리고 올케가 모은 돈, 또 올케 친정돈에다가 은행대출까지 모조리 다 끌어모았지만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당신들 노후자금까지 1억을 땡겨가지고 해주신건데 이게 대출을 한도까지 했지만 매매를 하려면 1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돈을 보태고 나서도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걸 바라는건 이건 동생과 올케 욕심 아닌가요? 여하튼 결국에 2억이 아닌 1억밖에 못해줬고 지들이 원하는 매매도 못하고 그대로 쭉 전세로 지내다가 5년이 거의 다 지난 이제와서 집을 산거 그래요. 저도 누나고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1억을 해준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이건 거짓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해준게 없는 시부모라면 무시를 하는데 이게 맞냐구요. 아니 그렇잖아 그게 그렇게 아쉬웠고 또 집 욕심이 났으면 자기 친정에서 돈을 더 받아와가지고 매매를 했으면 됐던거고 지 말처럼 해준거 없는 시부모랑 연 끊고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돈 1억 돌려주고 말이야. 그래 뭐 동생이야 부모님의 친자식이고 또 자기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올케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무슨 말만 나왔다 하면 해준거 아무것도 없는 시대 해준거 없는 시대 이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걸 쓰냐면 내년에 저희 엄마가 환갑이에요. 아직까지 살면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전혀 없는 우리 부모님들 더 나이 들기 전에 어디 유럽여행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니랑 동생한테 각각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 세 남매가 각각 넉넉잡아 1500만원만 모아보자. 어? 한 사람당 500만원씩 모아서 패키지로 우리 부모님 두 분 보내드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데 여기서 올케가 또 난리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지 이거는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이번 일로 동생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 멀리 올케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정확히 아이씨 해준 것도 없으면서 유럽은 무슨 유럽이야 이러더라구요.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게 돈 1억이 장난입니까? 정말로 해준게 아무것도 없는 시댁이냐구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올케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동생이 나중에 저한테 따로 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우리 지금 대출 갚기도 좀 빡빡해서 그러는거야. 유럽 말고 일본 원천이나 동남아 쪽은 어때? 이러는데 진짜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님 노후는 아예 기대도 못하는거고 아니 1억도 정말 큰 돈인데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니.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이 정도면 다 잘해준거고 누구나 자기 형편껏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올케의 이런 언행들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빼먹었는데 자기 형편껏 하는게 맞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댓글 1번 쓰니 마음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 뭔가 좀 찝찝하고 이해가 안되는 것은 만약 이거 올케의 친정에서도 똑같이 1억을 보태준거라면 할 말 없지 않나요? 거기다 만약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탰다며? 아니 왜 친정에서 보탰다는 그 금액은 정확히 안쓰는거죠? 이유가 뭐에요? 2번 그래서 니네 부모가 1억 해주고 그걸 빌미로 며느리를 얼마나 귀찮게 하고 괴롭혔는지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지같은 연락강요, 대리효도 강요를 하진 않았는지 말이지.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무조건 돈 1억밖에 안해줘가지고 저러는거면 맞아요. 그렇다면 니 올케가 천하에 개 그지같은 그런 인간이지만 글쎄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3번 맞아요. 돈 1억이 어디 뭐 적은 돈이랍니까? 동생 내외가 양심 나가 뒤졌네. 그런데 쓴 애도 좀 뭔가 이상해? 보태주는 건 정성껏 형편껏 보태주는 거라고 하면서 대출금 갚기 빡빡한 동생 내에 갑자기 돈 500을 보태라? 솔직히 그런 형편에 무슨 1500짜리 여행을 갑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4번 그래요. 그 올케의 말이나 행동이 싸가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쓴 애가 하는 말도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주는 건 형편껏 하는 거라고 하면서 환갑은 또 왜 다 똑같이 내야 하는 거죠? 부모님 환갑도 각자 형편껏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욕심났으면 진의 친정에서 돈 더 받아와가지고 매매를 했어야 한다고? 이 말도 듣기가 좋진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를 안 쓴 걸 보면 니네 부모보다 올케의 부모님이 더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뭐 다른 말은 안 할게요. 님도 말 이쁘게 하세요. 5번 뭐야? 돈 이력이 니네 부모님 누구까지 책임까지 바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올케 부모님도 돈 많이 보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케 부모님은 누가 모시는 거죠? 네 동생이 모십니까? 6번 황갑이 500이라고? 그럼 칠수는 천만 원인가? 그리고 팔손에는 모시고 살아라? 이럴 거지? 끌 끌 끌 끌 7번 올케가 받아온 돈 액수만 교묘하게 뺀 거 보니까 훨씬 많이 받아온 거니 맞지? 아휴 이 꼬로맞냐? 끌 끌 끌 8번 아니 공정하게 판단을 해달라면서 올케 부모님이 준 돈 액수는 왜 빼놓는 거야? 이걸 토대로 내 뇌피셜 한번 돌려볼까? 그러니까 네 동생은 부모에 1억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올케와 아예 결혼조차 할 수 없었던 거고 예를 들어 올케 쪽 돈 지원이 많다든지 혹은 직업의 차이가 난다든지 등등등 그래도 아들님이 장가는 보내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들 노후잠까지 털어서 억지로 장가 보낸 거 아니야? 어? 거기다 가뜩이나 불만이 며느리 대놓고 혹은 살살 괴롭힌 거고 그것도 아니면 그 1억으로 거지같은 생색을 냈다든지 말이지 어때? 너 이거 전부 다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 그리고 돈 1억 지원도 휘청휘청하는 집안에서 1500차례 해외여행이 과연 가당키나 해? 혹시 돈 1억 뜯겨 나가니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9번 차라리 노후자금을 같이 좀 챙겨드리자 이런 말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돈 1억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준 형편에 무슨 유럽여행이야 이러니까 지금 네가 욕을 오지게 처먹는 거지 억울해? 억울하면 올케 부모님 돈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그거 한번 써보라니까 왜 안 써? 10번 나도 신우의 입장이고 우리 올케 진짜 거지같은 인간이라 처음에 같이 욕을 하면서 읽었는데 뭔가 점점 이상하네 보니까 올케가 자기 돈도 보탰고 올케 부모님 돈도 가져왔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만지 그것만 딱 안 썼네 만약 니네보다 적었다면 분명히 얼마다라고 썼겠지? 겨우 3천 가져왔다 이렇게 그리고 노후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니냐 같은 신우의 가봐도 이렇게 찝찝하고 음흉한데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할까 일단 저도 좀 찝찝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올케 부모님이 준 돈의 액수는 언급이 없다는 거 아예 액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글이라는 게 자기 유리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일단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드는 부분인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 고부관계가 나쁠 경우 며느리가 먼저 지랄발광 해가지고 나빠지는 경우보다 시모가 며느리를 괴롭혀가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며느리가 시모 괴롭히고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시모가 혹은 시모가 괴롭힙니다 혹은 시모이가 아까 글 중간에 내용 보면 저렇게 그 돈 1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거지같은 일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제 뇌피셜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써주세요 감사합니다